전라북도 전주시의회 제331회 정례회가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이번에 열리는 정례회는 2016년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소각자원센터 위탁안, 탄소산업 관련 등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날 박형규 의장의 개회사와 함께 이경신 의원의 전주시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과 오편근 의원의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에 관련된 후속대책에 대한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경신 의원은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수가 다른 동에 비해 월등히 적다는 것을 보아도 효율성이 맞지 않다며 문화의 집 운영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편근 의원은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발언하며 슬로시티 관련 마스터플랜 조속수립 및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주차장 조성, 원주민자치행정 개선 등 개편사항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논의되는 2016년도 1차 추경예산안은 1,216억 원이 증감된 1조 4,619억 원으로 시의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KLN 김승균입니다.